시청자 여러분,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이른바 여기 노시니어존이라고 적어놨죠. 이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 카페가 주택가에 있는 곳이라며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보실까봐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진의 등장이 찬반 농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업주의 생각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부터 노인이라고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2017년 국가권익위원회는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시니어존 논란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을 보면 아니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뭘 이런 걸 따지냐. 또 반대로 노커플, 노솔로, 노중년 이게 다 노노노 이기적인 거 아니냐. 차라리 진상출입금지라고 써라.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이까지 갈라치냐. 참 씁쓸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노인들 들어오지 말라. 이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 카페에 단골로 출입한다고 하는 이용자께서 글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그 카페를 이용하는 카페가 굉장히 작은 데인가 봐요. 한 테이블 두세 개 있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노인들이 들어와서 사장이 예쁘다. 여사장이 굉장히 예쁘고 마담이라는 말을 썼다는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여사장이 예뻐서 커피도 예쁘다. 이런 식의 완전히 성희롱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사장께서 참다 참다 못하다 노 시니어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업주께서 판단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할머니들은 억울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억울한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거든요. 몇몇 분들이 진상짓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즉각적이면서 업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져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노인 전체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노 X라고 했을 때 그 X에 해당되는 집단을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런 답변이나 어떤 대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들어보면 여성 사장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했던 남성 노인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 행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람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적절하지는 사실 않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예전에 다방 이용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다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마담도 있고 말상대도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상호관계성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는데 사실 카페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페들은 대부분 다 그런 노인분들보다 연령대가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다방 이용하듯이 자꾸 말을 거는 행태 자체가 매너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 노인들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물론 부당하실 수 있는데 소수의 또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에 들어갔는데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안 시키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식당에서 이용하듯이 자꾸 뭔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잔 갖고 잔돌리기도 하시죠. 나눠 먹기도 하고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식당을 이용하듯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행위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처럼 아예 금지를 하는 것은 소수의 어떤 일부 행위 때문에 다른 매너를 지키신 분들까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는 노인 금지 안 하는데 여기는 이 지역의 이 카페는 했다. 나름의 특수성이 있었나 보죠? 아무래도 특수성이 공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좁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1자는 안 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나 이런 매출액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주로 작은 영세한 개인 카페인 경우에는 좀 더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세니어 하니까 막 차별이다 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다 일리가 있네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대 갈등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퇴장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노인들은 이제 앞으로 노인들 어른들을 자기들이 이제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앞으로 예정된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 갈등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과 대비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잠재해 있는 세대 갈등이라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투영된 면도 있고 또 이 사건으로 세대 문제를 살펴볼 계기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세대 간의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공간, 카페를 이용하는 어떤 마음 자세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업체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1인 1잔 같은 건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또 내가 어른 행세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나의 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견제에서 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거꾸로 젊은 세대도 은퇴한 분들의 어떤 고독감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노인들을 배제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노인의 예도 그렇지만 이번 경우도 사실은 행위가 문제인데 또 입장시켜 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게 또 어렵잖아요. 경찰 부르기도 그렇고 업주듯 그 고민을 하긴 했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묘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탄 이후에 소란 행위를 하게 되면 하차시킬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공간에서는 소란 행위를 했을 경우에 퇴실시킬 수 있다라는 조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과연 저는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시도를 아예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통적이거든요.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진상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제재가 필요한데 그거를 티네이저, 시니어라고 하는 전체 그룹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적인 시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로 다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도를 해볼 거냐에 관련돼서는 아예 없죠. 왜냐? 귀찮거든요.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뭔가 갈등을 겪기 싫고 그걸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딱지를 붙여서 아예 배제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편의점이은 다 취급을 하는 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